안녕하세요, 손태진. 고영열입니다. 오늘은 박성훈 작곡가님 작사, 작곡 사랑은 나비인가 봐라는 곡입니다. 그리고 현철 선생님께서 부르셨고요. 이제 아무래도 제가 판소리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뭔가 브릿지 같은 부분에 판소리 같은 게 들어가면 좋겠다 말씀드려서 춘향가 중에 행복년월이라는 어떤 대목이 있거든요. 그중에 일부 가사를 좀 차용도 하고. 그 판소리를 하고 있을 때 저는 또 약간 좀 성악적인 그 선일로 이렇게 좀 밑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 주고. 또 이것도 나름의 크로스오버잖아요. 국악과 성악에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오늘 저희가 부를 현철 선생님의 사랑은 나비인가 봐 국악과 성악의 어떤 콜라보. 그리고 또 트로트와의 크로스오버. 네, 열심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손! 웨어! 파이팅! 네, 다음. 합창! 아! 아! 사랑은 열리운 나비인가 봐 사랑은 열리운 나비인 거 봐 사랑은 열리운 나비인가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